혹시 저 기억하세요? 어제 저거랑 저거랑 입어봤었는데. 아, 어제 여자친구분이랑 같이 오셨어요. 네. 입어봤던 것 중에 안 산다고 했던 것들 있잖아요. 아, 네. 너무 야하시다고. 네. 네? 저는 괜찮던데 야한가? 아, 아무래도 기능적인 측면보다는 섹시한 면을 부각시킨 상품이다. 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으세요. 네. 드릴까요 전부?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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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로운 즐거움 JTBC